구렁 구렁 9개의 고개 구렁이는 아닐거고 당진풍란농장에 색가가 이쁜게 많이 폈다고 여기 왔습니다 수태도 좀 필요하고 구렁부렁 지금 이게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우 얘는 꽃이 윤크네 품종이 초점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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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란 새코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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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람이 많이 변했어. 우리 사장님이.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애용해 주셔가지고 당진풍란 농장 이제 빌딩 줘야 돼.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네. 얘는 어디 그 겨배친이 옆 육이 좀. 대역풍란하고. 대역풍란하고 하면 이렇게 나요? 잘 안되는데. 잘 안되는데 그래도 해낸거요? 옛날에 그런게 나왔어요. 색화가 안나오고 다 흰색이라고. 흰색으로 나왔는데 일부는 유색화가 나오고. 옛날에 다른 분이 한거는 흰색만 흰색으로 나왔죠. 정확하게. 남들은 실패했는데 나는 성공했다. 그 얘기 아니요? 맞나요? 그런 셈인가요? 우리 충청년분들은 얘기를 살짝 돌려서 얘기해. 지금 그러면 엄청 자랑한거네? 자랑은 좀 확실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오늘은 꽃들. 그죠? 풍란의 그죠? 풍란의 그 고유의 그 형태. 아 얘는 약간 자색이네요. 자색. 아 이 자색하고 이 붉은색. 얘는 또 삼선단이라고 그러는데. 삼선단. 아 두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색감이 확실히. 얘는 선명하고 쟤는 덜 선명하고 그렇습니다. 자 옐로우 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옐로우. 노랑. 아 노랑색합니다. 노랑색.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이죠. 정상적이다기보다도. 일반적으로는. 네. 지금 꽃들이. 살짝 피는 시기가 아닌데. 네. 피었습니다. 자. 예. 프린스라는 품목도. 그죠? 네. 프린스라는 품목도. 여러분들. 귀가. 아 이 귀한 해고에. 해고에. 이렇게. 풍란들. 아니. 물레방아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응? 물레방아가 왜 쉬어? 응? 아. 언제나 봐도 이쁜이들. 다 숲네. 자. 여기다 낚싯대 들이미울 수는 없고. 어. 서꽉. 얘가 을룡이에요? 네. 을룡. 네. 을룡. 을룡이. 아주 대품입니다. 얘는? 금송. 여러분들 보셨던 금송. 응? 자. 을룡하고. 상대 hireedom. 금성하고 이렇게 대품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종자로 쓰는데 자 우리 당진풍란농장 사장님이 손이 딸려서 아 얘는 얘가 철피에요? 철피를 많은 분들이 찾는데 이 철피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지고만 있지 말고 나를 주든 남을 주든 보급을 하시라고 보급을 혼자만 멀리 보지 말고 얘는 편솥꽃 같은 느낌의 살? 몰라요. 얘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꽃이 아주 숱사한 곳으로 짠거에요 아직 꽃은 안나왔죠? 자 드디어 여러분들을 꽃밭의 향연으로 모십니다 자 뒤에까지는 다 못 보여드리고 예 당진풍란농장은 꽃이 빼도 빼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진짜 순백에 예 순백은 품종명이 뭐에요 얘는 설국이요 설국 음 그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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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꽃들이 그 이렇게 뭐라고 되나요 그 발부가 멈춘다 그러죠 생육이 멈추면 세대교체가 하면은 또 꽃이 피고 또 신화가 올라와서 다 자라서 멈추면 또 피고 걘 뭐에요 인삼이에요? 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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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딱 봐도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둘 중에 하나는 홍설미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밑에 뿌리의 생육 상태도 좋습니다. 뿌리도 한번 보시고요. 꽃이 차이가 많이 나요. 꽃의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꽃 자체에 발부를 보여주세요. 가운데 있는 몽우리랑 이 몽우리랑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품종의 일반 아마미미 계통이죠. 설국이요? 설국이요? 설국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5분의 1 두 개가 나란히 지금 거의 부딪히려고 그러는데 거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의 크기네요. 이제 이런 노란색 계통은 색이 이렇게 좀 연해지고 진해지고 그렇게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보컬씨처럼 아니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 색 그대로에요? 색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거에요. 아 얘네들은 빕이 꼬였어. 우리 장기풍랑농장 전화 왔어요. 어디서 전화 왔냐면요. 내가 얼핏 보니까 돈 꺼줄테니까 그죠? 모든걸 용서할테니까 이실리꼬 해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내려오는 길은 뻥 뚫렸는데 올라가는 길은 아 일요일날 이래가지고 아주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막히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그죠? 이제 이 막힘이 밤새 밤새 자 여러분들 색화들 아 이거는 꼭 그 인디안 인디안 추장에 맞습니다. 아 아 저기 저 저 저 우리 마님도 따라와가지고 오늘 낚시간대니까 따라왔어요. 낚시간대니까. 내가 이게 영상 찍으러 간다면 안 따라와요. 근데 낚시간대니까 따라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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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배는 백화인데 얘도 살짝 광역, 대협이라던가 그런 것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까 백화 그거에요? 근데 입이 이거는 많이 두텁네? 교배해서 여러가지 못해요. 교배해서 아직 안정이 덜 됐던거에요 그러면? 저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안돼요. 아 이제 또 수정이 안돼?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저걸 이제 분주해서 늘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네? 촉도 잘 안나와요. 촉도 안나와 또? 아 촉도 안나오고 배양도 안되고 한마디로 이건 실패했다는 얘기네? 왜요? 뭘 왜요? 아까처럼 남들 성공한거야? 남들 또 카피하면 만든 의미가 없어져요. 아 카피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 참 여러분들 자 요거가 오늘의 꽃으로는 메인인것 같습니다. 꽃하고 미니 하이드로칠리스 여러분들 하이드로칠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아 참 자 여러분들 이 뿌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작을 하면 이렇게 뿌리들이 오거든요 농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장물이라는건 균형생장입니다. 얘도 지금 여러분들 뿌리가 길지만 이 지상부도 엄청나게 커요 지금 그러니까 지상부하고 그죠? 지하부하고 같이 생육을 해야 균형생작인 것이지 그죠? 뿌리만 길다 그건 곤란하죠잉? 아 얘는 색감이 좋겠네요. 어? 얘는 품종명이 뭐예요? 암아미 호요 암아미의 호랍니다. 호 무늬의 형태가 호랍니다. 음 요색감도 또 그때 요 라인에서 음 아 거기에서도 또 음 색깔이 조금 다르게 저 앞에도 음 얘는 진짜 딱 그 약간 파스텔톤이네 음 음 파스텔톤입니다 자 여기는 한참 옷이 질나고 그럽니다 자 자 당진 풍란농장에서 세월농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즐거운 꽃 구경을 하셨습니다. 꽃 기경이라고 그러죠? 꽃 기경을 잘 하셨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뿅! 엠 자 예 예